자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교사 직업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신규 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 겪었던 병, 이거를 육체적인 병이랑 그 다음에 그냥 습관, 그러니까 변해버린 습관을 포함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사람 바이 사람이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아마 공통적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이거는 뭐 딱히 해결책을 드리려는 것보다는 그냥 수다 뜨듯이 그냥 녹화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직업병 가장 대표적인 건데요. 목이 아파요. 네 목이 아픕니다. 이거는 첫 해 때 초반에는 잘 못 느끼다가 저는 이제 신규 2학기 때부터 슬슬 목이 아팠고요. 그래서 마이크를 사용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점 소리가 커지고 높아지고 성대를 잘못 쓰다 보니까 성대결절에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이 성대결절이라는 게 생각보다 흔하게 찾아오는 직업이다라는 거죠. 저는 교사가 되기 전에는 성대결절이 가수들만 걸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성대결절이 심하면은 수술까지 가기는 하는데요. 그 정도까지 심각한 경우에는 당연히 휴직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고요. 왜냐하면 방학이 있으니까 그때는 좀 쉬잖아요. 그래서 정말 못 견디겠다 싶을 때는 방학이 찾아오더라고요. 어쨌든 성대결절이 조금 자주 걸리고요. 그리고 이 성대결절뿐만 아니라 인후통이나 인후염이 굉장히 자주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도 목이 약하기는 했었는데 교사가 되고 나서는 감기에 걸리면은 무조건 목감기부터 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게 감기였는지 아니면은 그냥 인후통이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이 붓고 아프다가 이제 계속 부은 상태에서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다 보니까 열이 나고 열이 나다 보니까 이게 감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후염 플러스 편도염이 있죠. 저는 편도가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어서 그런지 편도염에 걸린 적은 별로 없었는데 인후염은 정말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후두염도 걸렸어요. 후두염은 이게 식도염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특히 저는 역류성 후두염에 걸렸었거든요. 이게 좀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역류성 후두염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교사분들이 특히 많이 걸리는 병이래요. 이거 물론 잘못된 식습관이나 잘못된 생활습관과도 연관이 되지만요. 이게 강박증처럼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계속 받다 보면 이게 정말 심물 올라오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돼서 결국에는 후두에 염증이 생긴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후두염을 달고 삽니다. 그래서 카페인을 끊어야 되는데 이것도 직업병이죠. 카페인을 끊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목이 그냥 아파요. 그냥 아픕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몇 년 동안 목이 멀쩡하느냐의 차이지 결국에는 목을 계속 사용하는 직업인 만큼 어쨌든 목이 아파져요. 정말 이거는 저는 목이 안 아플 줄 알았거든요. 제가 노래방에서도 막 4시간, 5시간 노래를 불러야지 목이 쉬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수업을 한 2시간 정도만 해도 목에 무리가 갑니다. 이게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오래되면은 나중에는 수업을 10분만 하더라도 목이 쉬겠죠. 사실 유튜브를 할 때마다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이 유튜브 촬영을 10분을 좀 한 여러 번 해봤자 뭐 40분, 50분이잖아요. 수업 1시간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목이 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아마 대표적인 직업병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허리통증이 있습니다. 허리통증이 없었던 사람도 생깁니다. 그래서 수험 생활도 버텼던 그 허리인데 설마 좀 몇 년 이렇게 서서 수업을 한다고 달라질까 싶으시겠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그 다음에 자세가 안 좋을수록 쉽게 틀어지는데요. 근데 교사들은 대부분 자세가 안 좋습니다.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시간이 대부분인데 서 있을 때는 대부분 이제 허리디스크를 유발시키는 그런 자세들을 많이 취해요. 그리고 앉아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짝다리나 아니면 다리꼭이나 아니면 앉아서 이제 업무를 볼 때는 거북목을 하는 그런 자세들 있잖아요. 그런 자세들만 하루 종일 하다 보니까 정말 허리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자세가 틀어진 상태에서 굳어지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근육은 힘을 잃어가고 그 다음에 자세는 이제 안 좋고 그러면은 허리디스크 때문에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도 한 3년 차부터는 허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의원 가서 물리치료도 받고 침도 맞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나이 많으신 선생님들 중에서는 뭐 극히 일부긴 하지만 허리디스크 수술하신 분도 계시고요. 정말 이 통증 때문에 앉아서 수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게 직업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다리가 아픕니다. 당연히 오래 서 있으니까 다리가 아플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특히 교사는 짝다리로 서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또 오래 앉아 있어요.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오래 서 있죠. 이게 하지정맥류를 유발시키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이 하지정맥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인 요소도 있지만 계속해서 서 있다 보니까 다리로 피가 쏠리고 그 다음에 이게 혈액의 순환이 잘 안되면서 이 다리에 통증이 생겨요. 뭐 다리가 저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핏줄이 굵게 이제 올라오기도 하고요. 좀 심하면은 핏줄이 이제 울퉁불퉁하게 바깥으로 튀어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수술을 한다고 해서 완치가 되는 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속 서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예방이 중요한데요. 이거는 다리를 많이 풀어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혈액을 조금 순환시키게 하기 위해서 L자 다리를 하고 잔다든지 아니면 마사지를 많이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방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대표적인 교사 직업병 중에 하나예요. 이 세 가지가 사실 탑3거든요. 이제 성대, 그 다음에 허리, 그리고 다리 이 세 가지가 이제 육체적인 직업병으로는 탑3입니다. 그러면은 정신적인 면, 그러니까 그냥 습관적인 면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그냥 제 기준인데요. 먼저 이거는 교사 직업병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만성피로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요. 이게 막 정신없이 지나가요. 수업도 그냥 정신없이 흘러가고요. 생활지도도 그냥 사건이 터지면 터지는 대로 없으면은 뭐 없는 대로 상담도 그냥 상담대로 이게 막 후다다닥 지나가요. 근데 집에 오는 순간 다 귀찮습니다. 만사가 귀찮아요. 수업 준비도 귀찮고요. 요리하는 것도 귀찮아요. 이게 특히 약간 신규나 2년차 때 조금 많이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직장인 병이긴 하잖아요. 근데 교사들은 이게 유달리 좀 심한 것 같아요. 특히 신규랑 적용력 교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에너지가 정말 크고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다시피 해야지 내가 적응할 수 있다 보니까 이게 되게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이게 노잼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회식을 가고 이럴 때는 뭐 한껏 즐기다가도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뭔가 새로 시작하기가 싫어져요. 저는 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 만성피로가 뭐 맨날 있는 건 아니지만 좀 이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이제 영양제로 조금 이거를 해결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익숙해져서 방과 후에도 이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여유가 많이 생기고 그러긴 했거든요. 근데 이 만성피로 시기를 한 번씩은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병으로 한 번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요. 감정절제와 감정폭발 사이를 오고 갑니다. 저는 사실 감정절제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데요. 주변 선생님들을 보면은 감정을 한 번씩은 폭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감정을 지나치게 절제를 하게 됐어요. 원래도 조금 감정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긴 했었는데 학생들 생활 지도를 할 때 제가 정말 화가 나는 상황에서 진짜 화를 막 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조금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 다음에 뭐 분노를 하고 이런 감정들을 학생들에게 죄다 표출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을 하고 지도하려다 보니까 제 감정을 배제시키는 게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화가 안 나는 상황에서도 사실 화를 만들 수 있듯이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화를 배제하고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저는 감정을 너무 절제를 하고 그 다음에 제 감정을 마치 제 3자처럼 지켜보다 보니까 이거를 표출하는 방법을 다시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직업병이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 반대로 감정을 지나치게 폭발하게 돼요. 그래서 학생한테 화를 표출하지 못하다 보니까 참고 참고 참다가 어느 순간 빵 하고 터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계기가 무척이나 사소해요.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나 주변 사람 입장에서는 갑자기 왜? 이렇게 되는데 본인은 여태까지 쌓여왔던 게 이제 빵 터지는 거죠. 물론 이런 성격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켜봤을 때 교사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과 이제 인간 대 인간으로 싸우는 건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학생한테 상처를 많이 받고 참고 이해를 해준다고 생각을 했지만 학생은 그걸 전혀 모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역시 동료 교사한테도 적용되는 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억눌렀던 게 이제 빵 터지기 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언급을 드렸지만 연기자가 되는 듯한 심정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고 있는데 진짜 내가 화를 표출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애를 혼내기 위해서 혹은 이런 만들어진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 내가 화를 내고 있는 건지 이게 되게 아리덜송해져요. 내 감정을 내가 제대로 인지를 못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약간 연애를 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학생을 연애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요. 연애를 할 때처럼 상대방에 의해서 내 감정이 좌지우지되고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감정을 되게 쉽게 맛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저는 신규 때 그랬어요. 학생들이 저한테 인사를 해주면은 정말 날아갈 듯이 기뻤고요. 반대로 학생들이 저를 그냥 보고도 못 본 척 지나가버리면은 정말 인생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우울해졌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제 마음대로 조절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날은 수업이 잘 됐다고 막 날아갈 것처럼 기쁘고 또 어떤 날은 수업이 잘 안 풀려가지고 굉장히 풀이 죽기도 했었고요. 이게 정말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심정이 저에게서 그러니까 제 가까운 지인들에게서 유발되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돼버린 학생들에 의해서 이게 좌지우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물론 동료 교사들도 포함이 돼요. 근데 뭐 교사니까 학생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의 직업병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조금 길게 갔었거든요. 저는 아직까지도 좀 이게 좀 심한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감정을 지나치게 절제하는 것도 계속 점점점 심해지고 있고요. 그리고는요. 뭐냐면요. 이게 가장 심할 수도 있는데요. 뭐든지 원인과 결과 그리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육하 원칙으로 설명하는 거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학생들 뭐 진술 썼을 때 막 되지도 않는 말 쓰면은 이제 혼내면서 다시 원칙대로 언제 누가 왜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막 따져가면서 쓰게 시켰었거든요. 근데 이게 모든 일에 그렇게 적용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인들끼리 이야기할 때나 아니면은 남편과 이야기할 때도 저도 모르게 묻다 보면은 그 상황의 전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구하지도 않은 해결책을 내가 줘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을 혼자 느껴서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해결책을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런 성격이기도 했는데 이게 더 강해졌어요. 그리고 원래 이런 성격이 아니신 분들도 이렇게 되실 거예요. 아마. 샤샤가 자꾸 오네요. 그리고 동시에 말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은 해결책을 자꾸 줘야 되고 물어봐야 되고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했던 말을 계속 또 하게 돼요. 그러니까 했던 말을 또 하면서 말을 많이 하는데 거기다 요구하지도 않은 해결책까지 주게 되는 거죠. 이게 조금 교사의 직업병이거든요. 그리고 공감을 막 해주긴 해줘요. 공감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이게 정말 감정적인 공감보다는 공감하면서 원인을 찾아요. 그러니까 학생들과의 대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게 아 선생님 저 머리 아파요. 조퇴할래요.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머리가 어떻게 아파? 머리가 왜 아파? 어제 뭐 했니? 너 원래 지병이 있니? 아 그렇구나. 어제 늦게 자서 머리가 아픈가 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그러면 우선은 보건실에 가서 한 시간 누워 있다가 그래도 아프면은 집에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그때 다시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이런 식으로 말을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 전에는 주변 사람들이 아프다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어 진짜 아파? 어 어떡해 약은 먹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냥 끝냈거든요. 근데 이제 교사가 되니까 되게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아프다고 할 때 물론 걱정되죠. 걱정이 되죠. 근데 그렇게 막 심각하게 아픈 경우가 아니라면은 이제 막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해결책을 강구를 하고 그 다음에 원인을 찾아보면서 다음번에는 그러한 원인을 만들지 않게끔 지도를 동시에 하게 되는 거예요. 배가 아프다고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배가 어디가 어떻게 아프니? 뭐 잘못 먹은 거 있니? 뭐 아니면은 복통 이랬던 적이 있니? 병원에 갈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막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년이 되니까 이게 되게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뭐 열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열 많이 나? 뭐 몸 컨디션은 어떤 것 같아? 뭐 어제 좀 무리를 했나? 이제 어떻게 병원에 가야 될까? 약을 줄까?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원래 이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조금 이러다가 갑자기는 아니고 어쨌든 연차가 쌓일수록 점점 더 많이 일해지니까 이게 직업병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1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좀 그냥 심심해서 한번 찍어봤는데 정말 길어졌네요. 우선은 이렇게 세 가지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거 세 개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거 세 개를 살펴봤는데요. 아마 신규 분들은 조금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2년차 때도 3년차 때도 그리고 연차가 많아도 느끼는 그런 직업병이니까요. 혼자 너무 끙끙대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방법들은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연수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한번 기회가 되면은 제가 어떻게 예방을 하고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도 한번 동영상으로 찍어볼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이 그렇게 딱히 도움은 안 되셨겠지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안녕.